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. 수험생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시며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가족과 선생님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.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. 수 없는 고비를 넘으며 열정을 쏟았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지난 날의 노력과 마음가짐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가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. 그 경험이 여러분이 미래에 큰 버팀목이 될 자부심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. 이제 남은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. 잘 해왔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희망찬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. 저희 도정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온 지난 시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의 빛나는 꿈과 활짝 펼칠 미래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.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잘 치러내시기를 바랍니다.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